지난 수년간 야히야 신와르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로서 이 무장조직의 군사 역량을 구축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신와르는 이와 같은 터널에 숨어 있었습니다. 17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작전을 통해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독일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신와르의 죽음이 정의의 순간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18일 신와르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았지만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도 가자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하마스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 가족들은 신와르의 제거로 휴전 협상이 더 시급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압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 종식에 현재 이스라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focus, 아메리카의 focus is in Lebanon because there's opened up an opportunity to weaken Hezbollah greatly and this is something that all the American allies in the region, Saudi Arabia, Egypt, etc. are very interested in.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받아온 가자 지구 주민들은 신와르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대원들을 추적하는 동안 유엔 전문가들은 가자 지구 인구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180여만 명이 위기 수준의 기아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조사 결과가 나오기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군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17일 가자 지구의 보급품이 공중투화됐습니다. 유엔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북부에서 공세를 제기하면서 구호품 반입이 차단된 이후 구호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기상캐스터 배혜지